안녕하세요 레오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선글라스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있는 거는 여기 뭐냐면 선글라스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블러시 알기로 색깔별로 이거 다 있네요 파란색부터 검은색 고라색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빨간색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투명색, 초록색이고요 실버 그럼 계속 볼게요 그다음에 오케이 패키지도 되게 이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딱 제 손바닥만 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영어로 여기에 Asian Fi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에게 딱 맞는 사이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와이어리스 뮤직컬 뮤직컬, 보이스 아시스턴트 4시간 플레이 타임 스웻풋, 라이트웨이트 블루투프트가 연결이 된다는 정보가 여기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글 스티커를 주셔요 주셔요 오케이 딱 봐도 충전기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문구가 뭐라고 써있냐면 엑스 선글라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뜯겠습니다 플라스틱인가? 어쨌든 플라스틱이네요 안에는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이네요 근데 우리 계란 넣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박스 느낌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뭐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디자인도 이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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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웬만한 선글라스는 다 원래 렌즈에 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글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렌즈를 바꿀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빠지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왼쪽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시면 돼요 원하는 렌즈를 골라서 이걸 한번 껴볼게요 코 쪽이 조금 더 길어요 똑같이 뺀 것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기 끼시면 돼요 이것도 진짜 간단해요 생각보다 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완성 이렇게 교체하시면 돼요 한번 켜볼게요 오우 오우 색깔 색깔 이제 키면 이렇게 조명이 나와요 라이트가 이건 바로 이걸 킨다고 해가지고 바로 페어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페어링이 바로 안 됐을 때에는 충전기 아까 케이블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다가 뒤에 있다가 충전 케이블하고 충전하시고 바로 페어링 그 불특에 떠요 이름이 제가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프랭크 오션의 Lost 한번 틀어볼게요 플레이 했습니다 옆에 사운드 다 들리고 음악도 뭔가 머릿속에서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왼쪽 사이드에 버튼 하나 딱 가운데 쯤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눌렀어요 시리 살로몬한테 전화해 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오늘 뭐 할 건지 말 좀 해줘 술 한 거 같은데? 누구랑 먹을 거야? 엄마 아빠랑 먹어야지 술을 엄마 아빠랑 먹는다고? 일단 알겠어 끊어 저 솔직히 이 선글라스 되게 추천합니다 친구들을 이걸 한번 써보고 반응을 볼 거예요 그럼 내용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Okay, we have a guest and I want to introduce you to Daniela Daniela, she is from? Cali, Colombia Can I ask what you're doing in Korea? I'm doing my masters Masters, and you are? Doctor Well, we invited Daniela for this video and I wanted to see how she reacts to a sunglass that I talked about which is called Zungo It's very sporty looking So I want you to see the design what you think about it I want you to use it and then I'll show you a surprise Okay It's very different from any other sunglass Okay? Okay, now Do you like the design? Yeah If I just go out and the street is really sunny I will just really wear this or to the beach The best part is this, okay? What if I told you that those sunglasses make sound? What? One A two A three It's like if you're wearing a headphone but at the same time you can hear everything else Exactly Okay, I like this You can dance everyone She loves dancing I like this I dig this glasses You can call with this This is her phone That's my iPhone So we're gonna press it What? How are you? How are you? Can you listen to me? I listen to you What? It's not the same as if you had your phone right next to your ear but I can hear clearly Well,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time, Danny No, thank you Hello, very nice I'm Valeria Valeria, what countr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n Korea? I'm a student from university Wow Can I try it? Wow Can I try it? Of course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 feel so deportiva How are you feeling? I feel very comfortable How are you feeling? Where are you going to do this? When I go out with my friends When I go out with my friends or when I go out with the sport I go out I go out with the mountains I go out with the mountains I go out with the mountains But we are not done there I want to see you Now I want to see you Why are you moving?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어디서? 뇌? 눈이 뇌?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듣는 거에요? 조금 진짜 잘 듣는 거에요 와우 진짜 increíble 진짜 잘 듣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시 전화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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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는 거에요 잘 듣는 거에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이 정말 좋아요 진짜 예뻐 같아 이제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옆에가 약간 두꺼우니까 예뻐 그럼 일단 써봐 내가 신경을 알려줄게 소리 안 나는데? 여기서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여기서 나는 거야? 진짜로? 어 봐봐 어 맞네? 아니 나 지금 진짜로 이거 레알로 거짓말 안 지고 나 여기서 나는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연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와 나 진짜 깜짝이고 거짓말 안 해 음악이 어디서 세게 들어오는 느낌인데 막상 빼면 하나도 안 들려 일단은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거 통화도 될까? 통화 한번 해봐 통화 한번 해봐 살로몬한테 전화해 하면은 이거는? 들려? 응 여보세요? 응 어디야? 어디가 어디야? 네 마음속이지? 어 진짜 잘 들린다 잘 들린? 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어때? 너무 신기해 그냥 신기해 나는 지금 나 이런 거 처음 봐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 어 맞아 맞아 가사 쓰고 아니면 뭐 바람 쐬고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거를 끼고 비트 틀어놓고 뭔가 내 머릿속에 약간 가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사세요 시원해가지고 막 밥이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맙고 잘 갔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아름답고 되게 바쁘신 이분들을 저희 모시고 왔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생님 네 마이크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일단 선글라스나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이나 퀄리티 그리고 썼을 때 그런 느낌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스포츠 선거 사고 싶었거든요 오 딱 이거네요 그러면 오 스포츠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뭐 하시죠? 저 어 웨이크보드 타고 네 다음에 골프 치고 수영하고 웨이크보드 네 뱅뱅 어때요? 엄청 가벼워하네요 원래 이제 선글라스를 끼기도 끼지만 제가 약간 어 이렇게 오 이렇게 걸치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저 되게 시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선글라스에서 소리 핸드 헤드 뱅뱅 안 떨어지네요 네 안 떨어집니다 음 괜찮아요? 네 저 선글라스가 자꾸 흘러내리거든요 보통은 이 선글라스의 매력이 뭐냐면요 한번 이거를 들려드릴게요 오 오 오 오 여기 소리 나는 거예요? 잘 들린다 괜찮아요? 오 와우 저 옆에서 들리긴 하거든요 어 이거 끼고 운동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베드민턴 칠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베드민턴 칠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민턴 칠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치러 가요 네 이번에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옆에 있는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렀다 놔주세요 바로 그러면 시니가 뜹니다 오 오 오 살로몬한테 전화해 살로몬한테 전화해 어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리뷰를 끝났고요 제 주변 지인들은 되게 좋아했고 되게 신기하다 했고요 이 정글이라는 선글라스가 되게 마음에 든다 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